자 그러면 또 삼사는 발락을 마지막 점검을 하셨고서 자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따라 부르면서 저기 봐요 내가 볼 것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태도 넘어갈 것이지만서도 삼사는 발락 시작 같이 시작 삼사는 발락 정첩은 왜요 이수 중분에 밸러 주로구나 빠른 가자 내 꿈을 지는디 빈공은 꽃보고 들고 아리돈 내가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아 주관들 이즈을 쏘냐 준다 하는 것은 아 주관들 아 주관들 하였느니 우연히 가는 절 어쩔 수가 없네 내 순풍토리 황제 태양 꽃만 피어도 잊어버려 그때들 어둠이 고생각 저기 떠나 정 구름은 구성한 빛뻑 보람을 보고 고고 보고 있나 진짜 다리 그렸던 영원지 유사 이리 저 춤추리 저 춤 부름 밑에 긴득이 눌렀다가 머리 희릉을 통이고 반불을 추마가 자랑을 자를 자를 끄네 지어다 보느냐 마을 하늘 전공이요 내로 고 보고니 백사치로구나 예 뜨끗던 정산 두견이로 다 태아주 온다고 각새 소리 여기서 제일 이질감이 들고 이물감이 드는 것이 치자다래 그렸던 영원지 유사야 왜냐면 이제까지 음이 저기 뭐야 음 길이의 일반적인 저기가 따리띠리 뭐 가리리리 청이라 이런 식으로 우연 이렇게 가는데 치자다래 그렸던 영원지 유사 가사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 박자를 쪼갰잖아 많이 많이 쪼갰으니까 노답없이 이렇게 딱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이게 묘미야 왜냐면 이제까지 루즈하게 천편일률로 가던 것에 한번 딱 신선하게 그 박자를 잘게 쪼개면서 음도 다르게 가면서 하는 게 이게 맛있는 거야 이런 맛을 느낄 줄 알아야 이게 아우 맛있다 이러는 거지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천편일률이라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아 이게 가장 특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거지 특별한 맛인 거야 치자다래 그렸던 영원지 유사 이리 저 춤추리 저 춤추리 저 춤 보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가 버리 이르 그를 통이고 첫 장담만 첫 장담만 잘게 쪼개서 쭉 가고 그 다음에는 그 일반적인 그걸로 다시 간 거야 그게 참 이거 갖고 노는 거지 한번 다시 가볼까 치자다래 그 부분 고절만 시작 치자다래 그렸던 유문지 유사 이리 저 춤추리 저 춤추리 저 춤 보름 밑에 진득이 눌렀다 머리 희극을 통이고 판물 초마갓자락을 잘 잘 끓네 고르기라고 자 치맛자락도 치맛자락이라면 맛이 없어 초맛자락 우리 전라도 말로 초마갓자락을 해야 맞나 치맛자락을 너 표준어 그게 참 약간 구성 떨어져 잉? 판물 초마갓자락을 잘 잘 꺼내면 더 뭐시 좀 토독적이고 기분 좋잖아 치맛자락보다 고르기하시 초맛자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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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하면 춘향가잉 어서 나갑시다 춘향가 기능 지민 어떻게 지민 정말로 서비 지민 지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